루시스의 가수 인류의 가수 이목은 이의 가수 인류의 가수 인류의 가수 인류의 가수 그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... 소감? 소감... 좀 아쉬우면서도 설렘반 두려움반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길로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게 잘 일이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 그렇게 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생했어 네 서울 올라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원하는 거 다 이루길 진심으로 바라기 뭘 바래 이 새끼야 꺼져 배신자 새끼 꺼져버려 빨리 꺼져 빨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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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